가보겠습니다. 자 드랍 더 비트 레고! 자 시간을 한 번 더 열받던 커튼 위에 빛을 완벽히 못 가려도 지금 눈을 감아야 내일의 나는 달라져야 우린 아무것도 없지 여길 올라왔고 넌 이 밤을 꼭 기억해야 돼 되게 쑥스러운 것 같아요. 너무 잘하네. 지금 봤어요? 들었어요? 특히 우린 지금 달라져야 해거든요? 어떤 테크닉을 보면 달라져야... 아 그런거? 아 저 그랬나요? 너무 잘하는데? 진짜 혹시 음반날 생각 없어요? 도와주시면은... 아 그래요? 만들고 싶어요. 저 우리 이사님 계약서 빨리 좀 가져와줘 계약을 맺어도 있고 아 근데 너무 잘하네요.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 번 좀 보내주세요. 와... 자 이제 진짜 제대로 된... 진짜 제대로 된...